서초구가 오는 23일까지 제1기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. 지역 내 음식점 영업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아카데미는 오는 29일부터 15주간 운영됩니다. 교육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구청 9층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외식업 경영에 대한 성공 사례와 마케팅 전략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수강료 100만 원 중 절반은 구에서 지원하며 서초구 위생과에서 3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